밤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22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울산 앞바다에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21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부산이 29도, 경주 31도, 양산은 3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울산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인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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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